홍샘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억대 연봉자들의 7가지 성공 비결 좋은 글 첫째,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라. 우선 이들은 하나같이 가정적이라는 공통규모를 갖고 있다. 둘째, 나이 들어 늙는 게 아니라 꿈을 잃어 늙는다. 이들의 두 번째 특징은 항상 젊게 산다는 것이다. 셋째, 우선 자신을 구주 조정하라. 억대 연봉자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능력을 업데이트 시키고 있다. 넷째, 전직을 두려워 말아 대부분 전직을 한 후 성공했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들은 최선을 다해 노력을 했는데도 받아주지 못하는 회사가 있다면 과감하게 떠나라는 말을 한다. 기회는 자신이 만든다는 요지다. 다섯째, 독서와 인맥 만들기는 필수이다. 현대는 전문가가 아니면 살아남기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다.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지식을 재충전하고 주위에 많은 전문가를 두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여섯째, 위기는 정면 돌파하라. 이들의 여섯 번째 특징은 위기일 때일수록 피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곱째, 자신감이 시작이자 끝이다. 자신의 생활에 있어서 적극적이고 낙관적이고 긍정적이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노력하다 보면 자신감도 생긴다. 다음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마음으로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자막만 나가고 낭독은 여러분이 직접 일곱째, 자신감과 함께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